금전군은 좋은 위치가 돼가지고 남한사람들 놀기가 진짜 좋아요. 금전군 노인회장 할 때에 남한사람들 80명 모시고 야외에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어요. 그 할머니들이 지금까지도 그 위치를 하고 있다고요. 할머니들이 아직까지 우리 집 앞에 그 해관에 아직까지 다니고 있어요. 금전군은 제일 좋은 것이가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소주 한 년 놀고 즐겁게 놀고 재미나게 놀고 지금 우리 이 나이에 그게 최고지요.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.